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아 이제 좀 뭐 실감 나멜야 얼굴로 나오니까 엇, 뭐야 뭐야 이거 총알이 왜 한 번번 뭐야 이거? 왜 안돼 이거? 아 저 지금 라디오 켜놔가지고 애들이 저기 뭐했구나 오 좋다 이거 아 정리하면서 가는건가? 저기로? 이야아 갈까? 천천히? 너무, 저 너무 놀았네 우리 또 스캠, 스캠, 스캠 유제, 스캠 유제 오케 뭐, 뭐하라고? 정리만 하면 되나? 뭐야 이거 찾기 어허 뭐 막 이상한거 줬어 막 왜 이렇게 정리를 찾고 있어? 어? 아 이거 아껴야겠다 아 이거 아껴야겠다 그 다음 50마리 샀지 50마리 준비 또 있어 나와 50마리 샀지 않았네 뭐 이거 아우 게임이 쉬우니까 재밌다 막 그 뭐지 좀비를 학살하는 좀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아직 어려운 게 없어서 나중에 보스급 몬스터 나오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잘한다 잘한다 아 요 노란 게 슈퍼마리오 마냥 돈이네 이거 뭐야 어허 준비비 많은데가 위로라나 잘한다 둘이 합쳐 50인가 아니면은 각각 50인가 이쪽으로 올라갈까 여기 밑에는 다 정리한 것 같고 저거 하나 있네 아 위에 많다 위에 많다 이리 와 아이 재미없었네 이거 자 가자 어 탄탄충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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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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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그거 우리 편 해주던 건 이렇게 아아 우리 편 해주던 건가 봐 그럼 나 저기서 뭐한거야? 좀비들한테 쓴거죠? 아! 오! 어허 햄버! 오케이 이게 75마리? 아 내가 죽어서 올린건가 이거? 올라간건가? 오! 야! 잘한다! 이게 왜 안죽어? 네 에너지를 좀 잘 봐야겠어요 지금 47마리 아이 재밌다 이거! 나이 재밌는데? 그냥 막 그냥 막 머리쓸것도 없고 그냥 개싸움하니까 재밌는데? 아 또 밑에.. 밑에 있나? 아 여기 좀 있다 아 여기 좀 있다 아 러브야 밑에 많다 저 밑에 왕같은거 있는데 지금? 여기.. 목이 없는데? 여기.. 목이 없는데 아 저쪽 건너편에 막 그거 있더라고 오 야 칼칼 아 나 칼칼 대검 어 그쪽 그쪽에 그 왕같은거 있었어 아 재밌네 이거 어 어..잘 civil 아 나 맞 bolag chau 잠깐 데스 오 Kindern 오우 야 러브 뭔가 막 심기bucks 막하네 지금 쇼핑카트 י cev다 Like 아 이ilt 컸버 어 됐나보다 아아 저 저놈이 지금 아닌가? 오! 어메 어메 이거 뭐야 아오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저 왕관 두 놈 잡았어 내가 이놈이 계속 터졌나봐 뭔가 어우 야 이거 완전 재밌는데 게임이 이게 진짜 좀 스트레스 풀어 풀어주는 게임인데요 정말 힐링 게임인데 어려운 미션하고 뭐 그런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는 어려운거 나오겠죠 은신처로 이동 2분 넘어가면 죽는건가 아 예 어 이놈이 반갑습니다 그 데드라이징4가 며칠 전에 그 뭐야 7,000원에 할인하길래 샀는데요 오늘 처음하는데 재밌네요 됐다 어허 러브 잘했다 수고했다 이 자식이 아 이 바닥에 있는건 어떻게 하는거 어 야 뭐야 바닥에 있는건 어떻게 돼 아 이 자식이 아 나 나 얘한테 자꾸 빠져 바닥에 있는 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아니 뒤졌어 일로와 아아 나 지금 빠졌어 어우 좋아요 자 일단 에너지좀 사겠다 이거 아 없네 돈이 없구나 아~~~ 두드러tor 피 야 이 자식들 뒤에서 아으 야 저 토로 토로 일로와 오오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쥐형 어디가야돼? 진화 좀비 두마리 터치 진화는 그거잖아 삼소원은 그분 아니야 일단 가까운데부터 갈까? 너무 입구에서 우리가 시간 끈 것 같은데 천천히 가자 아 에너지 타는구나 이게 엄청나게 으아 오우 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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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데부터 아 비겨 얘들아 비겨 진화 좀비 나오면 그때 총 쏘고 바로 앞에 일단 됐다 어 얘네마 얘 얘 진화 좀비 진화 좀비 아 야 이거 아니야 오 뭐야 오 나이너지 없는데 큰일났다 이거 지나준비가 아니나봐 이 에너지 나왔는데 큰일났네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가까운데 오케이 아우, 아, 먹은다 먹은다. 아, 다행이다 이거 저거 뭐야? 아우, 여기 먹을 거 같은데? 어허 어허 야, 소총도 있어 뭐야 여기서 뭐하는... 아, 다섯 개를 촬영하라고 고가의 조각상 뭘로 촬영해? 뭐, 뭐하는거야 이거 어허 이모지가 떠다는데 여기에 조각상 있는건가? 없는데 아잇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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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아허 아, 저것도 붙어졌구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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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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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서 쓰는거지? 헤어드라기 어 그냥 쓸모없이 던지는건가? 하고 있는건가? 프레임 스포정 일체 이야 following Teacher dr profesor 별의 별게 다 우기가 되네 저거 어떻든 거지? 아 아 어! 죽을라고 너 일로와 아우 영화에서나 보던 일단 요거 찾기 이야 뭔가 엄청 많이 나왔어 조금만 버텨는데 오! 오! 아 이런데로 이게 다 아 다 그 아이템이네요 조각선 5개를 촬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해? 외모지요 요건가? 요게 조세인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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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조각선 조각선 아 아 이건 슈트가 있어야 돼 가자 일단 조각선은 촬영을 못했네 여기 막혔네 넓 오! 우! 이 뭔가 좀 대단한 걸 한 느낌이에요 아휴 길이가 헷갈려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나 여보 은신초로 가야된대 아 잘 따라오고 따라오고 있구나 은신초가 바뀌었나 보네 어우야 어우 어디로 오라니 여긴가 올라가서 도는 건가 여기 아닌가 길이 없네 여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30초 남았다 우리 여기 아닌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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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 10초 야 우리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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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길이 이상해 어 아 죽은 거야 그러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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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좀 잡고 어허 어허 일단 요거 내일 밤 탈 오케이 하나 이거를 4개를 하는거랑 4개 하는거랑 또 4개를 모아서 뭐 게이트를 나리나봐 또 어디야 가운데 뭐야 가운데랑 요 발 앞에 발 앞에 러버가 들어가있으니 여기로 갑시다 내일 밤 탈 내일 밤 탈이 없는데 찾아보면 나오겠지 오우 야 이거 뭐야 rpg 좋습니다 아 일단 내일 밤 탈 오케이 아 이거 안 됐다 하나 마지막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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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? 아 아 설치했어 밑으로 내려 놓은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여기 아닌데 아 아 길을 뭐 이렇게 헷갈리게 놨어 돌아가야 되네 아 어 어 필요없다 오케이 설치, 설치 다 완료 일로와 화장실에 무업자 가자 나 가득 찼어, 템 화장실에 무업자, 뒤졌어 이제 보스가 드디어 나오나보네요 보스다운 보스가 오오오오 꺼부해 이거 아, 나이스 나이스 깜짝 놀랐다 가자 저거 상대 아, 아닌가? 여긴가? 길을 모르겠네 아이, 뭐야 뭐, 막 터지고 그러는데 뭐, 막 터지고 그러는데 어, 아, 죽었어 아아 아, 에너지 먹을걸 어, 나 살려줘,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, 나이스 땡을 놓고 아, 나도 이거 아껴야되는데 화장실에 무업자 이걸 잡으려면 아껴되는데 아, 이거 뭐야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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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흫, 흫, 흫 흫, 흫 흫, 흫 흫, 흫 흫, 흫, 흫 다 간다 이렇게 돌아오는건가 어, 여기 많다, 여기 음, 여기 많네요 길이 이거 보니까 화장실에 무업자는 애들이, 총 쏟은 애들 같은데 여기 총을 좀 아꼈거든요 여기다, 여기다 아, 여기 차에 있다 일단은 이제 들어갈준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고 야야야야야, 사냥했다, 사냥했다 야야야야야 총 쏴, 총 쏴, 총 쏴 아이고 아유, 아유, 미안 잡았다, 야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 다 잡았나봐 의진처로 이동 지하, 아, 이거 여기인가? 아이, 잠겨서, 잠겨서 이거 안 되는데 아니야, 이거 아니야 아니야, 이거 아니야 어, 난 저거 안 주워주던데? 왜, 러브는 저거 주워졌대? 난 안 주워졌대 러브 여기서 어디로, 어디로, 어디로 어디 계단으로 올라왔어 나 여기 길 몰라 러브, 러브 앞장서 나 길 모르겠어 아, 여기이 여기였구만 야, 완전 멋있는데 여기였구나 오케이 아까 여기서 이제 내가 못 들어갔죠 나는 저 옷 안 주워주던데 됐다, 이제 2일자 됐다, 아 아까 내가 여기서 못 들어가가지고 아우 아우 자주 해야겠구만 피니쉬 헤헥 그린 야 그거 어디서 야 저런 돈 없어놨지? 돈 주고 산건가? 마저트 귀가 덜 많은 거 없는데? 에잇 아 여기 여기에 또 좋은 템들 있죠 레이스 가자 가까운 데부터 놀이기구 사진 이걸 타고 셀카를 찍는거야? 에잇 서로 찍어주는건가? 러브야 나 좀 찍어줘 서로 찍어주는건가? 러브야 여기 와봐 사진 찍어야 될거 같은데? 야 이거 뭐야 자자자자 요요요요요 타야 돼 요거 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요요 요요 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 요요요 아, 서로 찢어 주는게 맞네. 빨리. 내가 탈게, 내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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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줘, 찢어줘. 안 되라? 아, 하나에 한 개밖에 안 되나 보다. 가자. 하나에 한 개밖에 안 되나 봐. 사진 찍으니까는 없어졌어, 그. 사진 찍는 표시가. 여기 막혀 없고. 여기다. 칼 스팟을 정리하라. 오케이. 여길 정리하는 것 같은데? 정리하지 뭐. 여기, 여기에 정리해, 여기. 여기 후벤테스님 막았고요. 형. 몰라. 뒤졌죠? 어, 안 뒤졌어? 이따. 안 돼, 여기. 아잇. 됐다. 안 죽어, 이거. 아, 얘는 이제 서로 채워주는구나. 어, 야,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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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 자식이 미쳤나. 아, 야, 나 죽였다. 앗. 아아. 아아. 어우, 고마워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우리, 우리, 러브 멋있어. 아, 짓구나. 아아앜앜앜앜 힐 주는거야 힐 힐 일단 여기 정리를 해야되는데? 아이 또 많이 남았는데 여기 여기를 정리하는 이거 앞에 내보난거 뭐야 여긴데 홀리데아스바 정리하라 정리..여기는 정리한거 아니야 그러면 아 몇마리구나 또 오 오 나이도 좁다 어 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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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잇 아이앇 calf 아 이거는 우리 편 킬 주는 거구나 아 이거 뭐 꺾였어 노래 기구에 탑상 사진 러브야 여기 노리고 있다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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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탈 때 한번 찍어줄래? 아 그래 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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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찍을게 됐어 찍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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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여기도 있다, 여기도 러브야 여기 여기 여기, 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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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 찢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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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었어 의진체로 이동 아 일단은, 하나씩이, 계속 되기는 되네요 근데 좀, 아예 1일차부터 다시 해서 또, 되는 거라 짜증나는데, 됐다 오케잇 다 괜찮네, 다음판을 막판 할까요? 다음판 아 어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무기가 너무 후셔서 어어 그래 스타비 스타비 아 살짝 바뀌었네 이제 아까 그 이발소가 아니라 무슨 스튜디오인데? 뭐하는 스튜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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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척이 어디서 이렇게 스튜디오 우기 이거 이게 다 여기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, 죽으라죠 50마리, 오케이 쪄어, 많다 10마리,,,,,이 아 brace,他們 가 되 one mbre冰atamente 5마리,,,,,,,,,,,,,,,,,, 쪄어 쪄어, 너무 많이listed 아, 얜 얘 바닥에 있는 애 잡기가 힘드네 점프해봐, 점프해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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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서 해야지 바닥에 있는 애 맞추는 애 또 어디에 와 놓을까 아, 저기 있다 어어 아, 아,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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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쪽 많다 아 이거 혼돈인데 안 넣었나 봐? 스트리트 발톱으로 가 아 야! 아 의신초로 이동 의신초로 이동 야야 아 뭐 어렵지 않겠죠? 바로 앞에 오케이 금방이네? 어렵지가 않네 아 계단 돌았다 됐다 오케이 팍팍팍팍팍팍 아 인제 아 인제 알았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인제 알았어요 계속 일일째인데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재방송은 내일 저녁 9시에 즉해서 요리 먹방하고 요리 먹방 끝나면 게임방송하는데 GTA를 많이 해서 뭐 좀 다른게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인제 데드라이징 4로 해봤는데 괜찮네요 7,000원 값은 하는데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